한국 제작팀의 한국 제작팀 대부분 다 거절을 해요 근데 또 원사님이 시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어벤져스 한국 로케이션 촬영 때 한국 제작팀 매니저가 활동하셨고 제가 그래서 그 바포대교 촬영때로 놀러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우양퓨어 과정을 이제 여러하나 한 80년동안 가족분들 제가 10년동안 친구들이랑 해먹고 이렇게 바라면서 별거우면 저희 2시간에 진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사회랑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게 원래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학교다니는 등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그 그 하나가 되는거고 제가 말씀하셨죠 하나 그 대비하게 위치해서 할 수 있는 노래를 갖게 된거에요 저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